reading for writing. 영작을 위한 독해입니다. 독해가 독해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독해가 수준 높은 장문을 위한 그런 리딩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 when school is virtual how do you get students to show up. 타이틀은 언제나 그 타이틀의 중요한 단어들은 다 캡틀라이즈 했죠. when school is virtual how do you get students. 이제 투부정사의 to라든지 전치사 또는 간사 이런 것들은 캡틀라이즈 하지 않습니다. 자 when school is virtual how do you get students to show up. 여기서는 문법적으로 좀 내용은 뭐예요 제목이 지금 when school is virtual. 요즘엔 지금 다 뭐예요 인터넷으로 강의하고 그러는 걸 다 virtual 가상 공간이잖아요. 그렇죠 가상으로 하는 그런 그 인터넷을 통한 강의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when school is virtual how do you get students to show up. 이때 get은 뭘까요 사역동사입니다. 제가 사역동사 강의를 해놓은 문법 그게 있어요 동영상이 있습니다. 제가 여기다 링크를 아마 걸어놓을 건데 자 사역동사 같은 거는 make 라든지 let 이라든지 have 그래서 다음에 목적어 물론 의미상의 주호가 되는 목적어가 오고 to 부정사가 오는 게 아니라 to를 뺀 원형 부정사 그렇죠 bare infinitive 이라구나 또는 root infinitive 라고 하는 그런 사역동사 영어로는 causative verb 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get은 사역의 뜻은 있지만 사역동사는 아니에요. get의 뜻이 굉장히 많은데 get에 여기 이렇게 쓰일 때는 이렇게 오형식으로 쓰이거든요. 이걸 오형식이라고 그러는데 다시 말해서 get 다음에 students가 목적어 그 다음에 to 부정사 to show up이 목적격 보호가 된 거예요. 그래서 오형식입니다. 이런 사역동사를 causative 라고 합니다. causative verbs. so the verb here the verb get here is used as a causative causative verbs. but it's not real causative like a make or let or have. in that case actually instead of using to infinitive you should delete the to right and so you only take bare infinitive or root infinitive so without to in front of it. right? 그러니까 to가 없는 원형 부정사가 오게 돼 있죠. 그렇죠. 그러나 get이라는 놈은 get is kind of exception. so it's not real causative verb. 그러니까 진짜 사역동사는 아니에요. 그래서 we need to have to in front of the show up, the infinitive. 그렇죠. 그래서 투 부정사가 와야 됩니다. 하지만 이제 시킨다의 뜻은 있어요. 의미는. 우리가 어떻게 학생들로 하여금 show up 이라는 건 appear. 그렇죠. 나타나는 거냐. 출석하는 걸 말하겠죠. 그러니까 이제 인터넷으로 강의를 하다 보면 누가 듣는지 안 듣는지 그런 출석 같은 거를 어떻게 하느냐. 아니면 학생들이 이제 참여도를 어떻게 높일 거냐. 뭐 이런 정도의 얘기가 아닐까요. 그렇죠. data for the new school year suggests that attendance in virtual classrooms is down. possibly because students are working or caring for siblings. 한 문장이죠. 그지가. 자 여기서 근데 재밌는 게 하나 있어요. 그렇죠. Kind of very like a weird intriguing thing. you know. data 라는 말 있죠. data. data. data가 단수입니까? 복수입니까? 이것도 아마 제가 명사편에서 이게 라틴어에서 온 건가요? 그리스에서 온 건가요? 어쨌든 외래어입니다. 영어 입장에서. 원래 단수형이 뭐예요? 이건 복수형이고 단수형이 뭐예요? datum입니다. datum. d-a-t-u-m. 그렇죠. datum이 단수고 data는 복수예요. 근데 as I told you before you try to make a rule to check the agreement of in number like subject and verbs agreement in number 그 주어동사의 수일치를 항상 체크하라 그랬죠? 그러면 data가 복수니까 이게 지금 주어란 말이에요. data for the new school year for the new school year는 전명고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suggest가 동사입니다. 그런데 suggest에 s가 붙었어요. 오오. 문정있죠. 그렇죠. data는 복수이기 때문에 suggest에 s가 빠져있는 게 그게 원칙입니다. 자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데이터물 까먹었어. 데이터물. 그래서 거꾸로 데이터를 그냥 단수치급으로 거기다 s를 붙이는 사람이 복수를 쓸 땐 데이터에서 s를 붙이는 사람이 또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네. 이런 뉴욕타임즈 같은 이런 신문에서 조차 데이터를 그냥 단수로 보는 겁니다. 네. 그리고 데이터물을 잊어버린 거예요. 그렇죠. 자 그래서 아마 school grammar, traditional grammar is I don't think it's still, you know, the traditional school grammar doesn't allow to do this but because it's like a, you know, journal, journalism, right? So standard English가 사실은 이제 그 좀 기준이 좀 다릅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런 얘기를 좀 해 보고 싶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데이터 원래는 복수인데 이제 언어는 변하는 거니까 그러다 보니까 단수가 돼서 오히려 이제 데이터에 데이터물이 단수고 데이터가 복수고 그래야 되는데 데이터를 단수로 보고 또 데이터 s를 붙이는 그런 것들이 그런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Suggest that attendance in virtual classroom Attendance는 이제 출석이죠. 그렇죠? Virtual Classroom은 이제 가상 공간의 교실 그러니까 이제 인터넷으로 강의하는 그런 교실이겠죠. 요즘엔 Zoom이라든지 이런 앱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 출석은 is down. 그러니까 출석률이 떨어졌다는 얘기죠. 출석률이 down. Possibly because. Possibly 아마도 그 이유는 students are working. 학생들이 일을 해. 요즘에 팬데믹이라 가지고 이제 워낙 힘들어졌죠. 다 뭐 다 셧다운돼 버렸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뭐 일을 해 이제 뭐 어떻게 어떻게 나가서 part-time work이나 이러니까 일을 하는 학생들이 있고 또는 caring for sibling. sibling이라는 형제 자매니까 또 이제 또 부모님이 또 나가서 버시면은 또 형제 자매를 또 돌봐야 되는 그런 경우가 있다. 많이 그 정도의 얘기인 것 같습니다. 뭐 할 얘기는 굉장히 많지만 뭐 쩔막쩔막하게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사실은 아주 중요한 문법이 하나 있죠. suggest 가 뭐예요. 제한입니다. 제장. 그래서 주장, 명령, 요구, 제한, 판단 이런 동사가 오고 대졸 속에 주어 동사에 동작을 요구하는 일이 그런 게 나오면은 should가 있었어야 된다. 이런 문법 제가 강의한 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동작이 유발되는 경우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she suggests. s가 붙었어요. 거기도 she니까. 현재입니다. 지금. that. he. 그녀가 지금 제한합니다. 그가 여기에 오기를 제한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she suggests. he comes 그러면 틀립니다. he come이 맞아요. he come. 왜 그럴까요. 그건 뭐냐면은 suggest 다음에 대절 속에 그 주어로 하여금 동작을 유발시키는 suggest에요. 앞에 의미가. 그러면은 he가 동작을 유발시키는 거기 때문에 거기는 사실은 should가 있었어요. he should come. 그 should는 생략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should가 생략이 됐으면은 타민칭 단수 he이고 지금 현재 시제인데도 불구하고 he comes가 아니라 he come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그녀는 지금 그가 여기로 오기를 지금 제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녀가 여기로 오고 어떤 명령 같은 개념이죠. 오게 한다는 걸 제한한다는 건 뭐예요. 오게 한다라는 거잖아요. 명령의 개념이에요. 약간. 명령하다. 주장 명령 요구. 제한. 판단. 이런 동사들이 오고 대절이 왔을 때 그 대절 속에 주어동사의 그 동사가 그 주어로 하여금 동작을 하게끔 만드는 그런 내용이 오면 should가 있었어요. 근데 그 should는 생략이 가능하다. 그래서 중요한 건 생략이 됐을 때 3인칭 단수 현재인데도 불구하고 s가 붙으면 틀린다. should 때문에. 그런데 동작을 유발시키는 게 아니고 일반적인 사실 여기는 지금 뭐예요. suggest that attendance in virtual classroom 여기서 should be be가 아니고 is가 됐어요. 이건 그냥 사실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suggest가 제한하다기보다는 뜻을 어떤 한국말로 뭐가 좋으냐면 시사한다. 나타내준다. 시사한다로 해석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suggest that 보여주고 있다. 시사한다. 지금 이 가상공간 교실의 출석률이 굉장히 낮아있다라는 사실을 얘기하는 겁니다. 낮추는 거를 요구한다. 낮추는 걸 제한한다. 그랬다 그러면 should be가 돼야 되는 겁니다. 그러나 여기서는 그냥 있는 사실을 얘기하는 거예요. 동작을 요구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 얘기를 한 번 더 해주고 싶었고요. 굉장히 중요한 문법이었는데요.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